자, 오늘은 247페이지 파트 8, 7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보시면 71번, 뭔가를 넣는 문제 되겠죠? 72번, 이런 일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음 73번,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되겠죠? 자, 독해지문을 보시면 뒷부분, 운텐사이카이노, 운전재개의 자, 관용편이 되겠는데 71번, 1번인 줄이 나오고 있죠? 적절한 표현은 무엇이냐? 정답은 A의 매도가 되겠습니다. 매도는 전망, 혹은 예상, 목표라는 의미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매도가 탓즈라고 하면 전망이 서다, 예상이 서다라는 의미의 관용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텐사이카이노, 매도와 탓데오라즈, 운전재개의 전망은 서있지 않고 코노마마대와 이대로라면 만화쩌노, 덴여쿠, 쇼희노, 피크지니와 한여름의 전력소비 피크시에는 덴여쿠 부속후가 히시토유, 전력부족이 불가피하다라고 한다. 히시는 불가피함, 그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 난다카 도쿄덴역군오와 비노 시엠우모 텔레비젼 나가렛테이루가 뭔가 도쿄전력 사제의 시엠도, 시엠은 우리말에 CF가 되겠죠? 사제의 그 CF도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치렛노 트러블우 카쿠시니와 일련의 트러블 은폐에는 마따쿠 아키렛테 모노가이에나이 정말 질려서 모노가이에나이 말이 안나온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말이 안나온다. 하이anno 히비와레오 호호코쿠시데 이나이 코토카라 하지마리 배관에, 히비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되겠습니다. 히비와레, 금이 가서 깨진 것이 되겠죠? 즉, 배관에 금이 가서 깨진 것을 보고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 뒷부분, 쿠니노 타찌리 초사노 사이모 하이anno 히비와레오 호호코쿠시데 이나이 코토카라 하지마리 배관에, 히비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되겠습니다. 히비와레, 금이 가서 깨진 것이 되겠죠? 즉, 배관에 금이 가서 깨진 것을 보고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 뒷부분, 쿠니노 타찌리 초사노 사이모 정부의 출입조사 때에도 초사칸노메오 아자무쿠코이오 오코나 때 있다 또이우카라, 조사관에 눈을 속이는 행위를 했다 라고 하니, 마따쿠 타찌가와르 정말이지 질이 나쁘다 모시지코가 하세스레바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후쿠시마 켄나이까라 카제니노테 후쿠시마 현내에서 바람을 타고 오센사려타쿠키가 오염된 공기가 코항이니 히로가루 와케다까라 광범위하게 퍼지는 셈이니까 광범위하게 퍼지니까 뒷부분, 토큐 킹코니아 루 토덴다 때 키켄나누니 동경, 도쿄 근교에 있는 도쿄 전력조차도 위험한데도 콘나코토 오코나 때이루 또 유 신케가 마즈리카에 대키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경이 우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 2번 밑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 어떤 일이죠? 72번 문제 이런 일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D보시면 배관에 금이 간 것을 보고하지 않거나 조사관에 눈을 속이는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 되겠죠? 정답은 D가 되겠죠? 자, 세번째 문단 보시면 이라크 문제에 가르쳐져 있지만 이 건에 관해서는 모두 좀 더 화를 내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 배키다 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마땅하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죠? 좀 더 화를 내야만 한다 라고 생각한다 뒷부분 또 아예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今年는 낮은 이즈니모 마시데 올해 여름은 여느 때보다도 더욱 니 모 마시데는 뭐뭐 보다 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느 때보다도 더욱 세츠덴니 쯔토메 네바 나라나이 절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쯔토메루는 노력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뒷부분 다이 테덴 난 때 낫다라 타현대까라 대정전 따위가 된다면 큰일이니까 자 마지막 문자는 무단화 댄키와 캐시마쇼 그렇죠? 쓸데없는 전기는 끕시다 자 73번 문제가 남았는데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정답은 B가 되겠죠? B 보시면 필자는 도쿄전력의 그 사제 CF가 나가고 있는 것은 방송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니죠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번은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74번부터 76번 도쿄 지문입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보시면 74번은 뭔가를 넣는 문제고 75번 필자가 쇼킹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되겠죠? 76번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자 248페이지의 도쿄 지문을 보시면 어제 운전면허 갱신 때의 강습회에 갔다 왔습니다 뒷부분 이전에는 비디오를 보고 끝이었습니다만 그걸로는 사고방지의 의미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강사가 강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단 경찰 근속 40년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야기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와키 시대 이와키 시에서 버스를 내려서 바로 버스 앞을 횡단하려고 하던 아이가 버스 뒤에서 온 덤프카에 치여서 히카레로는 차에 치이다라는 의미의 동작이 되겠습니다 사망한다라고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 코노 하나시와 텔레비는 뉴스 대 와타시모 믿다노대 이 이야기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나도 봤기 때문에 시대이마시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76번 문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보기 D를 보시면 필자는 교통사고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어서 알고 있다 틀렸죠? 텔레비전에서 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6번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뉴스에 의하면 나찌야스미 가코노 푸르니 이코오토 여름방학 때 학교 푸르 즉 수영장이 되죠 학교에 수영장에 가려고 후타리노 오토코노코가 두 명의 남자애가 가코노마에 대해 봐서 오리타 토키노치코 학교 앞에서 버스를 내렸을 때의 사고이다 히토리가 시보 모 히토리가 주우쇼 한 명이 사망하고 또 한 명이 중상 뒷부분 코노하루 뉴가쿠시다 바카리노 쇼가쿠 이치넨세 이번 봄에 막 입학한 동사의 과거인 다음에 바카리는 갓머머한 막머머한 그런 의미 되었죠 이번 봄에 막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생 텔레비오 미나가라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 1번 밑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의 의미상 74번 1번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형용사는 어느 것이냐 정답은 D에 이타마시가 되었죠 이타마시 참혹하다 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타마시 지코다토 오모다노데 참혹한 사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크 오버에 때이마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빨리 수영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뛰쳐나갔겠죠 다음 문단입니다 코시노 카타노 하나시데와 강사하시는 분의 이야기로는 단푸노 사고린니 아타마오 히카레 덤프의 왼쪽 뒤쪽 바퀴에 머리를 치여 아타마와 쯔브레 머리는 찌그러지고 강큐우가 톱이 됐되 눈알이 튀어나와서 강큐는 안구 즉 눈알이 되겠죠 눈알이 튀어나와 타레 사가루 또 유 홀토니 카와이소우나 요스다타 또노코토 밑으로 축 처진다 라고 하는 정말로 불쌍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끝부분에 또노코토는 뭐뭐라고 한다 전문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 또 쇼킹구나 효겐데스가 조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만 아에때 가키마시다 굳이 썼습니다 다음 문단 보시면 모시 코코이온다 히토노 난리카데모 만약 여기를 읽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키오쿠노 스미니 노커테이테 기억 한구석에 남아있어서 운 텐데 테시아 시대로 바스 오 오이코스토키 운전으로 정차에 있는 버스를 추월할 때 오이코스는 추월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충분히 속도를 줄여주었으면 이라고 생각해서 다음 보시면 다음 부모 큐나토비다시가 아루카모토 음웨이바 덤프도 갑작스러운 튀쳐나음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면 조코시데이타 하즈다시 스행하고 있었을 터이고 소스레바 그렇게 하면 부츠깟때모 부딪치더라도 콘나 케카니와 나라나깎다되쇼 이런 결과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답 키노우 노 코슈고우와 어제의 강서부는 나마나마시 하나시노 탐에 생생한 이야기 때문에 도찌랄까 또言えば 굳이 말하자면 되겠죠 기분 노 요이모노 대화 낙았다케라도 기분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후쿠시마켠가 요산을 각자이시다다케노 가치와 아트다 또 오이애스 후쿠시마현이 예산을 확대했던 만큼의 가치는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75번 문제가 남아있는데 필자가 쇼킹 즉 쇼킹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정답은 D가 되겠죠 필자 이야기를 읽고 앞으로 정차에 있는 버스를 추월할 때 충분히 속도를 낮춰주었으면 이라고 생각해서 되겠죠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D페이지의 77번부터 80번 독해지문입니다 일단 문제부터 보시면 77번부터 79번은 뭔가를 넣는 문제가 되겠고 80번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되겠죠 자 독해지문 보시면 와타시노 해안이와 내 방에는 타카사 120cm 오더나 가라스도가 찌이타 카자리 다나가 내 방에는 높이 120cm 정도 되는 유리문이 달린 장식장이 있다 다음 보시면 소노나카니와 그 안에는 가라스도가 찌이타 카자리 다나가 가라스 사이크 각슈 유리 세공품 각종 사루 노 카오 노 이신하도 원숭이 모양의 돌 등 치이사나 다나니 토코로 세마시 또 나란 데이루 작은 진열장에 비좁은 듯이 진열되어 있다 소시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77번 적절한 접속사는 무엇이냐 정답은 A의 시카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라는 역접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시카시 타베 모시나이 그러나 먹지도 않는 도움이 되지도 않는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왜 이렇게 모아버리는 것일까 이것에 관해서는 단지 모으고 싶으니까 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뒷부분 토장 카오 소코니이야마가 아루카라 또 원하지나 등산가의 그곳에 산이 있기 때문에 와 같은 것이다 소모소모 월레라는 의미가 되겠죠 에시 당초 월레 원래 야쿠니 타츠 모노 도움이 되는 것 세카츠니 히치오나 코토토와 난 나누까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다음 문단 보시면 야쿠니 타츠 모노토와 도움이 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입판 테키니 일반적으로 히토노 세카츠가 이카니 라쿠니나 루카 사람의 생활이 얼마나 편안해지는가 이카니 요쿠보 오 카나에 루카 얼마나 욕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가 또 유코토오 쯔 키우시다 모노야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 것이나 코토가라데와 나이다루카 사항은 아닐까 다음 코레나 라쿠니노 치가이와 아레도 이것이라면 나라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2번 밑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78번 적당한 문장은 어느 것이냐 정답은 C가 되었죠 도코데마 우케이레라레루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진다 코레나 라쿠니노 치가이와 아레도 이거라면 나라의 차이는 있더라도 어디에서나 받아들여진다 어디에서나 받아들여진다 뒷부분 이 카엘에레바 바꿔 말하면 야쿠니 타츠 모노토와 도움이 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다가 다이타스는 요쿠보니 치우지찌나 야쿠니 타츠 모노와 산도 노 쇼쿠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대다수의 욕망에 충실한 도움이 되는 것은 뭐죠? 세 번의 식사 그렇죠? 그리고 3번 밑줄이 바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3번 3번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말은 무엇이냐 정답은 B에 코지노 슈미야 게이주찌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취미나 예술이 되겠죠 그래서 코지노 슈미야 게이주찌와 오야츠 또 있다 토크로가 개인의 취미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야츠는 뭐죠? 간식이 되겠죠 간식이라고 하는 정도일까 다음 보시면 야쿠니 타츠 모노 다케데와 오나카와 이빠이니 나라나이 도움이 되는 물건만으로는 배불리 되지는 않는다 자 마지막 문장 소코가 돈 욕구나 와레와레는 새다 그것이 탐욕스러운 우리들의 속성이다 자 마지막 80번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정답은 C가 되겠죠 C 보시면 입반테크니 야쿠니 타타 나이 모노와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스베때누 히토니 이라나이 모노대아루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아니죠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89번부터 92번 독해지문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257페이지의 문제부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89번 90번 뭔가를 넣는 문제 자 91번 91번은 바로 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희노 테키세츠나 칸지와 도레데스카 로히 낭비가 되겠죠 낭비에 올바른 한자는 보기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번 정답은 D가 되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92번 필자는 자신이 받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독해지문을 보시면 내가 학교에 갔던 일 따위는 벌써 아주 옛날 일로써 기억이 거의 없어져 있다 즉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코니 카우테이루 토키니와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에는 소레나리니 그 나름대로 이슈케메이앗테이타 노데와 나이다로가 또 오모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가 라고 생각한다 자 그리고 1번 밑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후의 문장의 의미를 따져보시면 답음 쉽게 나오는 문제죠 접속사 문제가 되겠는데 89번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시카시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시카시 캐시떼 세 새끼가 요이세토대와 낙았다 그러나 결코 성적이 좋은 학생은 아니었다 그렇죠 다음 코코지다이니 나루토 고등학교 시절이 되면 주교나도 아마리 키떼 낙았다시 수업다이는 그다지 듣지 않았었고 테이키시케모 아카텐댔다 전기시험도 낙제점이었다 소레데모 다이 가쿠니 신가쿠시다 그래도 대학에 지나겠다 벤켜오모 키라이 닿다느니 목텍이 나도 나이 공부도 싫어했는데다가 목적 따위도 없다 그렇죠 두 번째 문을 보시면 이마까라 오메이바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다세대 타성적이고 교육 시스템은 레일이 놓돼 있다 기칸샤아노 교육 시스템의 레일 위에 타고 있는 기관차의 우시론이 렌케츠 사랬다 뒷부분에 연결된 캐키샤 미타이나 모노다타 객차와 같은 것이었다 가쿠모 소주교시 학교도 졸업하고 소레나리니 카이샤니 슈쇼쿠시 그 나름대로 회사에 취직해서 카이샤니 텐쇼쿠모 도산모 케이켄시떼 이마 회사의 전직도 도산도 경험해온 지금 교육 후 후 교육을 되돌아보면 지분의 진세니 야쿠다츠 코토나 나니모 오시애때 자신의 인생에서 즉 나의 인생에서 야쿠다츠 도움되다 라는 의미의 동사되겠죠 도움되는 일 따위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세 번째 문단 츄가쿠마데노 스가쿠 중학교 때까지의 수학, 에고, 영어와 사회 따위는 사회 따위는 입반 조시키토시대 다토다타다로 일반상식어로서 타당했을 것이다 겐다이 샤카이니 오이데 현대사회에 있어서 아르테이도노 치시키가 나쿠 때와 나라나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된다 시카시 그러나 코코이코와 이타다케네 고등학교 이후는 납득할 수 없다 즉 이타다케네 받을 수 없다니까 납득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분이 목표가 납득하 자신에게 목표가 없었던 탓도 있지만 토니카쿠 어쨌든 그리고 2번 밑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2번 밑줄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무엇이냐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오시 코마렛타가 되겠죠 토니카쿠 오시 코마렛타 지시키와 어쨌든 주입된 지식은 샤카인이 됐때까라 사회에 나온 후로 난논 야쿠니믄 탓하나깠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소래와 텔레비대 퀴즈 방금이오 미루토키니 그것은 텔레비전에서 퀴즈 프로그램을 볼 때에 스코시 야쿠다츠 테도 닿다 조금 도움되는 정도였다 이만이시 때 우모에바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가코데 난데 안나 퀴즈 노 지시키 바카리오 쯤에 코마렛다노가 마타쿠 기몬데아리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왜 그렇게 퀴즈 지식만을 주입시켰는지 전혀 정말이지 의문이고 세슌 지다이노 키초 나지 강호 청춘시대의 귀중한 시간을 로이 시대 시마타쿠토 코카시대로 청춘시대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 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다 자 나머지 92번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필자는 자신이 받아온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정답은 A가 되겠죠 지금까지 살아와서 그 교육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교육이 도움이 된 일은 없다 그다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되겠죠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저의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카메라 앞에 처음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실수도 많이 했고 조금 서투른 부분도 있는데 넓게 봐주시기 바라고 동영상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 그리고 해설집에 나오는 단어들 함께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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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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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